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참치 요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제가 바닷가도 온 김에 참치를 직접 잡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참치 요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참치를 잡아 잡아 참치 참치를 잡아 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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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치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ém 정리를 잡으면 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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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에 게다가 와 너무 맛있어 쭈꾸미랑 참치랑 이렇게 어울리는 맛이죠 바다의 맛 이라고 해야되나 바다의 맛 와 둘다 바다잖아 쭈꾸미랑 참치랑 음 너무 잘 어울리는데 내가 잡아온 참치랑 쭈꾸미랑 맛있네 맛있다 내일은 어디 갈 건데 차가 일주오인데요 어디 놀래 갈 거에요? 놀래 안가도 시간표 봐야겠네 차가 일찍 온다고 하니까 안 뜨겁죠? 이거 잘도 맛있다 이것도 오늘 밖에서 솥뚜껑으로 볶음밥 만들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맛있네요 꼭 감져도 그래 좀 더 드세요 걱정돼 그럼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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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울이 다 돼가니까 잘려보네요 오늘 빨래 입을 다 널고 차를 놔줬다가 청소도 싹 하고 오늘은 주가부 어디 안 나갔어요? 오늘 뭐 선생님이 운동 시켜줬나? 오늘 주가부였어 선생들왕에 공부했죠 공부했죠 빨래 다 됐네 좀 이따 놀아야지 원래 월요일날 선생님들왕에 운동시켜주잖아요 근데 오늘은 운동 안하고 공부했어요 공부했죠 운동 안하고 운동 안하고 운동 안하고 감사합니다.